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둘다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월 5일 목요일 대만 남부지역을 강타하며 많은 폭우를 뿌리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0월 7일 토요일에서 8일 일요일 사이에 중국 광동성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으나 14호 태풍 고인후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광동성 해안지역은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5호 태풍 볼라벤과 16호 태풍 산바의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 따르면 10월 10일 화요일에 15호 태풍 볼라벤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태풍의 씨앗인 열대여라는 10월 8일 일요일부터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0월 5일 목요일 새벽에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는 14호 태풍 고인후 이외에는 북서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태풍의 씨앗 열대여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인 10월 8일 일요일에는 태풍의 씨앗 열대여라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일기도상에도 중심기압 천사 헥토파스칼 정도의 저기압이 표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의 15호 태풍 볼라벤에 대한 진로는 전혀 단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15호 태풍 볼라벤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서 살리쿠에형 원바다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5호 태풍 볼라벤이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관통한 후에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2일 목요일 오후경에 16호 태풍 삼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이후 태풍의 진로는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